할렐루야!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수요치유의 신학의 제목은 오늘 우리를 위한 구주의 나심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저는 십성교고를 담당하고 있는 김우진 목사입니다 누가복음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10점과 장소를 먼저 소개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구레뉴과 수레야를 다스리던 시기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 전역에 호적하도록 한 이후에 베들레엠에서 탄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 시점과 장소를 언급하는 이유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10편 87편 6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성경에서 메시아께서 세계적인 호적 조사가 실시될 때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전국에 인구 조사를 실시할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역에도 이 구레뉴가 총독이 되어서 처음 인구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10편 87편에서 예언된 메시아다 라고 선포하면서 이 누가복음 2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인구 조사를 몇 년마다 실시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집트 지역에서 14년 주기로 실시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대의 인구 조사는 몇 개월 만에 뚝딱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실시되었으므로 이 14년이라고 하는 주기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주기에 인구 조사가 실시되었을 만큼 이 고대 사계에서는 인구 변동이 극심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기도 합니다 고대 사회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전쟁이 삼켜버린 도시는 한 도시가 완전히 무너졌다가 다시 재건돼 쓴 것을 반복하는 것이 고대 사회의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고대 사회는 전염병의 치약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는 로마 제국의 모습은 하수로도 있고 비교적 쾌적한 환경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왕실의 모습이지 일반 시민들의 삶은 각종 배설물과 그 오염물로 인해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간물에 노출이 되어서 늘 전염병에 시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전염병에 한 번 돌기라도 하면 수만 명씩 죽어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인구 조사를 자주 실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러한 인구 조사 시기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고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것과 둘째는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전쟁과 전염병, 안전과 위생에 취약하여서 언제 어떻게 죽어나갈지 모르는 그 불안에 노출된 그 세상을 위해서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오늘날 세계가 갖고 있는 불안감과 고대 세계 사람들이 가졌을 불안감은 거의 비슷한 수준과 같습니다 살아가는 포면에 겉모습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 살아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 압박의 강도는 거의 비슷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쟁과 전염병의 위기로 언제 어떻게 죽음의 위기에 노출되지 몰라서 인구 변화가 급변하는 그 시기에 오신 것입니다 그 모든 죽음의 불안과 위기를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것은 고대 세계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현실에도 동일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향해서 언제 어떻게 생계가 위협받을까 전전긍긍하는 인생을 향해서 신체 기능 하나하나가 쇠퇴해가며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인가 고민하는 인생을 향해서 참 메시아, 참 구원자가 여기 있다라고 여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식당에서 중년 남자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들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너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난다고 성토하셨습니다 거리에는 캐롤이 들리지 않고 거리도 부쩍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탄의 기쁨을 감접적으로 남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좀 더 비약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그리움은 정말 내면 깊은 곳에서 진정한 구원자를 향한 갈망 불안과 염려를 종식시키고 소망을 줄 메시아를 그 찾는 갈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사망과 어둠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생명과 빛으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나누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오늘 다이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부사로도 쓰일 수가 있고 독특하게 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로도 쓰일 수 있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로 쓰이면 어떤 특정한 날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11장의 상황은 2장 11절의 상황은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단순히 목자들에게 어느 특정한 한 날에 예수님께서 탄생할 것이라고 예고하는 차원을 포함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이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임하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확대되어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에게 또 다른 두 가지 의미를 던져줍니다 하나는 오늘 나에게 의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신앙 경험이 많았을지라도 그것이 오늘날 나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한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나의 삶과는 어쩌면 상관없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사 안 받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죽어서 천국 간다는 복음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 그 나라에 속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신문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아 동일한 삶을 이어간다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되면 이 땅에서 천국으로 들림 받아서 우리가 그냥 이사를 가는 것 뿐입니다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인데 우리의 복음은 이 땅에서 천국에서 이사 가는 것만 있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내용을 종종 잊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오늘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되새기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일들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표현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누가복음에 와서는 좀 더 다른 표현으로 바뀌어집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임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효력이 발생했다라는 뜻으로 하나님 나라의 효력이 이미 발생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속감을 줍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되고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에 속했지만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힘들지만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도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속한 세상의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소속감과 정체성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속감과 정체성을 다 상실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차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예배나 기도회 때 세상살이만 위한 위로를 구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죄를 반복하면서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위한 복음이 사라지고 좁게는 주의를 위한 복음, 교회 올 때만 듣는 복음만 남는 아주 제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말은 한 가지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들은 모두 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기다리는 사람들이 점차 보기 힘들어집니다 예수님이 뭐 언젠간 오시겠지 하면서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셨고 오늘도 그 나라가 유효하고 그 시작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간절하게 믿고 기다리게 되면 그 기다림의 질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면서 고난도 겪고 슬픔도 겪고 불편함도 겪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임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어서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여 주시옵더라고 주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천국 친민으로 살아가지만 이민자처럼 이 세상에 속하여 마치 두 나라에 속해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오는 고난과 어려움 유혹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불편함과 수고 이런 삶이 참 기쁘기는 하지만 현실이 참 쉽지 않네요 라고 하면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도 임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기다릴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에 구현되어져서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에 생생하게 펼쳐져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둘째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11절 말씀에 오늘 다이세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보금을 기록한 누가가 목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가리켜서 너희 각 사람을 위하여 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이 집합적인 단어 공동체적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목자들이라고 하는 어떤 집단을 위해서 구주로 오신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각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회심도 각 사람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누가 보금과 사도 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말하는 이 너희를 이라고 하는 표현은 의도적으로 그가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오심의 의미가 희미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교회의 차이가 있다면 초대교회는 함께 공동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면이 더욱더 강했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혼자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또 다른 성경 사도 행전에 보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회심할 때 자기가 믿었던 우상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과 관련된 책들을 모두 다 함께 모아서 불살라버렸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우상을 버린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를 움직이는 책의 중심에 우상들의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으로부터 모든 경제와 사회문화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우상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결단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 눈에 보이는 폭력적인 위협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그 위협으로부터 함께 그들을 지켜주었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미 정상적인 기준을 버리고 비정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으로는 불가능했지만 공동체적으로는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각각 혼자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혼자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님을 기다리는 모임이 초대교회에는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현대사회의 우상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며 우리를 지배하려고 만듭니다 김훈 작가의 칼의 노래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지배한다라고 말합니다 현대사회의 우상은 보이지 않게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들에 익숙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과 체제에서 밀려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하고 지배했다면 오늘날에는 인간의 욕망과 탐욕과 가진 정욕을 부추겨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지배권을 갖고자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개인적으로 착 지켜내고 개인적으로 보호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그 믿음을 함께 지켜나가는 그 당위성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물론 결국 회심은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 회심을 온전히 하는 것은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고백하며 살아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성장되어지고 완성되어져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속해와 선교회 교회 각기관과 부서 그리고 이 예배 공동체가 더욱더 소중한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회심하여서 각자의 믿음으로 여기에 모여진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더욱더 분명하게 해주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 바로 광림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잘 간직해 나가며 이 공동체적으로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기다리는 이 성턴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셋째로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11절 말씀을 보면 오늘 다이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단어는 퀴리오스 시저나 로마 황제에게 사용되었던 단어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주라고 하는 단어에는 세상을 다스리는 이데올로기에 복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세상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가 나의 삶을 다스릴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세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 11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는 구약에서부터 그토록 간절하게 기다렸던 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깨어지고 상한 세상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고통이 다가올지 모르는 한순간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세상 속에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2000년 전 수천 년 전부터 이 세상에 깨어지고 망가진 모습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문명이 발달하고 개몽주의가 발달한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스스로 메시아가 되기를 자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메시아를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인간의 집단 지성과 능력으로 인류를 구원해보자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약간의 진보가 있어서 세상 사는 것이 조금 나아지고 편리해진 것은 맞습니다 특정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리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고 여전히 불평등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만연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올 때 약속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는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하나는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에 대한 심판이고 또 하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들을 향한 구원과 세상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심판이 먼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과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는 이런 두 가지 약속을 전제로 그분이 바로 구주시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의 아들 곧 장차 닥쳐올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기다리는 지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의 말씀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을 그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이 땅에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심판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진리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삶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심판은 미래에 받을 것이지만 그 심판의 징조들이 현재에 다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 장차 닥쳐올 진노에서 예수께서 무엇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건져주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살면 나타나는 현재적 심판의 징조들 깨어짐과 어그러짐 엉터리와 비진리 이런 것들로부터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건져주고 계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쟁과 테러 갈등과 혐오 기후변화와 성과 가족의 파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땅에 이미 임한 현재적 심판의 징조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허망한 것들과 깨어진 것들에 이 만연한 세상의 질서에서 벗어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진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을 따르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살아내는 동안 장차올 심판의 징조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끝까지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시 오신 것 회복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고 날마다 기다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고백하는 삶은 매우 역동적이며 실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심판과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추건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 세상의 모습들을 목격하면 목격할수록 예수가 주님이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정말 진실하다면 우리의 삶은 복음으로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와 지역과 사는 환경과 상관없이 그 복음으로 인해서 정말 살아있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주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지 않다면 여전히 나의 인생이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인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는 삶 인생을 하나님 나라에 전복되도록 우리의 삶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삶의 전환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최선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인 줄 믿습니다 이미 이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효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른 성도를 도와야 하고 나도 다른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를 정말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구조로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펼쳐져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초라하고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겸손한 사랑이 가장 위대한 영광과 부활의 역사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며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 이 성탄의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복음으로 인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삶이 얼마나 값지고 기쁜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의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내는 것이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에서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 혼자만 힘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앉은 주의 성도들도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미 이마였고 곧 이마 하나님의 심판도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불이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그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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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